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국감 도중 비키니 여성 사진을 보다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세정치원합 새 원내대표의 우윤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삼척 원전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 환노위 국정감사 도중 비키니 여성 사진을 검색하다 발각됐습니다. 권 의원은 기사를 검색하다 잘못 눌렀다는 군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권 의원의 간사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권 의원은 근로기준법 계약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을 야기한 당사자입니다. 세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로 우윤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체제의 순항 여부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차질 없이 완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 84.97%의 압도적인 반대로 집계됐습니다. 삼척시는 이 결과에 따라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누드 심재철, 터치 바퀴테, 비키니 권선동. 하나같이 실수 혹은 우연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연이 자꾸 반복된다면 그것은 필연이라고 하죠. 정혜림의 1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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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